아, 안 뜨거워 안 뜨거워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둘, 출발! 안녕하세요, 우승혜입니다 안녕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비도 오는데 반갑게 맞이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52회 강원도 위체육대 저희 우선이랑 같이 참석하고 축하해줄 수 있어서 너무너무 영광이고요 오늘은 이제 배막식이라고 하는데 다들 다치지 않고 좋은 페어플레이 관계에서 똑같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비 오는데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나무 공연까지 끝까지 잘 관람해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주소녀 오니까 좋아요 네! 그럼 나무곡도 같이 즐겁게 즐겨보도록 해요 다음 곡은 저희 우주소녀의 2집 미니앨범의 수록곡이죠 아, 잠깐! 뭔지 아시는 분들이 있을텐데 너무 신났다 굉장히 신나고 다음에 아, 깜짝이야 연정이가 연정이가 오늘 귀여운 실수를 했네 네, 다음 곡은 뵈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환호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